아로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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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뭐하고 있나 집 가고 있어요 밥 먹었어요 콩취찌개 알바 갈 거예요 로아 일로 안 올 거야? 너의 이름이 로아인데 일로 와 빨리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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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비칠 번호와 준비 준비하시고 궁금하지 이게 뭔지 뭘 뭔데 경지일까? 어렵구만 그래 추루로 유혹을 해보자 추루가 어디있지 너가 안 온다면 추루로 유혹하면 되찌 추루가 어디 있니 혹시 우리 로아 근데 고향을 유혹하는 방법을 안 해요? 추루 말고 추루 어디있지 추루 어디있지 여기 아니 유상균 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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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루가 없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봐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여기 봐 이거 누구야? 너다 너다 인사해 안녕 안녕 이거 뭐야? 실증났어? 아니 아까 올 때는 반겨줬는데 얘가 왜 이러네 확실한 건 쟤는 저를 몰라요 쟤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쟤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친해져야 되는데 아 근데 아까 막 내 손을 막 핥았는데 아 이 상처야 이거 제가 자다가 긁었나봐요 자고 이러니까 상처가 생겼네 지금 시간이 5시 28분인데 이제 슬슬 밥 먹을 시간인데 밥 먹었어요? 음 방금이 끝났구나 저녁은 음 궁금하지? 궁금하면 일로 오던가 저녁은 오늘 저녁은 약간 쭈꾸미 삼겹살 어떨까요? 쭈꾸미 삼겹살 쭈꾸미 삼겹살 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로아는 이제 작년에 데려왔으니까 지금 한 살 좀 넘었구만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왔죠 오랜만에 왜 밥을 안 먹어요? 밥 먹어야죠 로아는 로아 암컷이구나 암컷이에요 로아 암컷 로아 암컷 아니요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암컷 알레르기예요 로아랑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동물들 털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알레르기가 참 많아요 저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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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화났어? 안 올 거냐? 왜 안 올까요 얘가? 왜? 왜 안 오냐고? 추울 어딨지? 미쳐버리겠네 아, 로아가 날 못 알아보는구만 귀찮아서 그럴 때 너도 귀찮았구만 추루가 답이에요? 아, 이럴수가 추루를 한번 좀 찾아볼까 아, 추루 찾기 대모 음, 추루가 어딨을까 여긴 없고 여기도 없네 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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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이 뚜이 추루 뚜뚜이 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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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루가 없네 추루 어머니 추루를 어디에 두셨죠? 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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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옮겼구나 홍삼이잖아 왜 없지? 이건 사료인데 포기 포기 포기해야겠어요 어딘가 있을 거 같은데 없네 이리 와 이리 와 일로 안 올 거야? 흠 하아 답변 좋아 로아야 왜 그래 왜 그래 응? 뭐가 문제야? 졸려?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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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핸드폰이야 졸려 나왔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오네 나왔네 그래 눈 인사 언제가 오겠지 뭐 네 그래요 여러분들 내 방 서랍에 있다고요? 어떻게 아시죠?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내 방 서랍장이 있다고? 뭐지? 여기가 내 방인가? 여기 있네 츄루가 왔다 뭐야 츄루다 츄루 그치 츄루 그치 츄루 이리 와 잘 먹네 잘 먹네 컴온 컴온 왜 그랬어? 잘 먹네 왜 백스텝해 왜 백스텝해 그렇지 그렇지 냠냠 잘 먹네요 이리와 이리와 츄르다 츄르 맛있네 츄르 이때다 아 이런 그래 미안 내가 잘못했어 자 츄르 한 번 더 먹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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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르다 츄르 멋있네 츄르 자 잠깐만 이리와 이리와 얼마 남았어 츄르이다 잇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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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 발톱을 발톱을 배주 깨지겠네 깨지지? 아직 남았어 남았어 뭐? 저 고양이 자식 예민하구만 어쨌든 성공했구만 주로 또 먹고 싶으면 일로 와라 루아가 배고픈가? 배고픈 것 같지는 않은데 저기 사료랑 물이 있는데 안 먹네요 파란 댓글이 있다고요? 글씨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건 보인다고요 이런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악수하라고요? 악수가 가능할까요? 혹시 고양이를 키우시는 루아분들이 있으실까요? 도움을 한번 컴온요 컴온요 주르를 담보라 주르다 주르다 야 야 야 내가 널 보려고 알레르기를 벗질 과거로 하는데 한 번쯤 와야되지 않겠니? 루아 너 이름도 내가 졌어 루아 여러분 내가 간다 자 여기 있죠? 악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치 너 먹고 싶지? 먹고 싶은데 일로 와 난 밀당인 고수 넌 기린이 아니야 걸어와야지 그치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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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더 남았다고 오 컴온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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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나왔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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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말인데 원투 원투 졸업 넌 넌 넌 넌 한 번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맛있냐? 아아! 왜 내 손을 물어? 아파 더 남았어, 더 남았어 남았어 잘 먹네 아직 잘 먹네 왜 츄르를 왜 좋아하지? 맛있냐? 내 손까지 할래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돼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돼 로아 다 먹었는데 악수 한번 할까? 악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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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 악수하자 악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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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흥하고 가? 너 아빠한테 삐졌어? Że이 진짜 아빠가 되게 비참하게 한다 많은 아빠의 팬분들이 보고 계신데 왜 무시하고 가는거야? 아빠를 내가 뭐가 돼 그래 안 그래? 배부르다 이거지? 모르는 척 하지마 다 들리잖아 꼬리를 막 흔드는데 좌우로 저건 어떤 뜻이죠? 기분이 좋은 건가? 한번 보여줄게요 저러고 있어요 왼쪽 왼쪽으로 가자 꼬리야 안 갈 거야? 그래 이렇게 한번 쑥 다가가고 그러고 싶다 왜 도망가? 왜 도망가? 내가 널 보려고 왔는데 뭐야 뭐? 제가 고개를 해두면 멈추네요 고개를 내리면 오고 딴짓하고 있어볼게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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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와 봐 아까처럼 왜 안 걸어와 라랑 자주 놀아줘야겠다고요 그쵸 그래야 되는데 집에 자주 안 오다 보니까 루아 도망갈까? 미안 미안 고인 아니었어 제가 모르고 루아의 물통은 차버렸네 미안 일부러 루는 거 아니야 미안 자꾸 쳐다보지마 닦아줄게 미안 순간 어딨지 알았어 미안 닦을게 닦으면 되자 이즈 루아는 거기로 아는 건가 가장 가까이 왔어 다시 도망가네 댓글 좀 읽어볼까요 귀걸이 잃어버렸냐고요 아 잃어버린 거 같아요 노래 부르면 온다고요? 오케이 자 루아 어디있니? 맨날 밑에 들어가 있고 노래 부르면 온다고요? 검은 고양이로 가. 그래야. 로아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녹음 고양이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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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다저래 왕창 나의 난구렁이 필요하네 하이톤으로 말하면 온다고요?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? 로아 생일이라 뭐하라고요? 장신구! 안 오는데요? 안 오네요? 그래! 얘 하고 싶은 대로 해라!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! 그래! 응 그래! 그냥 혼자 있게 해줘야겠다! 목걸이 안 무겁냐고요? 목걸이 무겁진 않아요! 목걸이가 뭐 10kg씩 되는 건 아니니까! 어벤져스 봤냐고요? 어벤져스 봤죠! 어벤져스 봤어요! 어벤져스 전에 엠재형이랑 은우형이랑 같이 봤어요! 가서 봤는데! 영불허전! 역시 마블 시리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! 스포 아닌데! 저는 원래 스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! 저는 근데 스포 들어도 영화 재밌게 봐가지고! 저는 결말을 알아도 재밌게 볼 수 있더라고요! 어차피 그 사람이 말해준 거랑 내가 느낀 결말이랑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니까! 내가 은우형이라 했나? 엠재형이랑 은우 염색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 색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갈색깔이 돼버렸네요 starts practicing 로아누이는 제가 이상하게 보이겠죠! 왜냐면 허공이 때 내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안경 안겨도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입니다 노래 스포츠는 우리 노래니까 좋아하죠 우리 노래잖아요 어차피 뭔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냥 왔어요 로아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암칫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요 제일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는 스파이더맨이랑 헐크요 스파이더맨은 이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뛰는 폼이 되게 멋있고 헐크는 다 때려 부셔서 속기 시원합니다 고양이 알러지는 지르텍 그래서 아까 지르텍 사왔죠 이따 먹으려고요 뭘 아니 뭐 제가 꼭 부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나한테 왔는데 왜 안 오지 아 아 코 박혔다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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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하아 음 코가 막혔네 코가 막히면 소리가 땅땅해지지 로아 으음 장력검? 장력검 좀 미쳤거든요 장력검을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오지 않아요 오고싶지 않은가봐요 술 마셨냐고요? 오늘 우리가 깃털을 불러 보니 깃털도 같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깃털도 있는데 쌩얼이냐고요 쌩얼이죠 상처 못생겼어 히파람 불러주면 올 것 같다고요 반응보여 반응보여 공격 하이파람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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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우네 댓글에 댓글에까지 그렇게 적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런 오지 않았다 저도 알고 있어요 파란 댓글이 계속 올라온다고요?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뭘 그렇게 음주가 커서 말하고 있어? 이리 와 이리 와 그럼 요즘 여러분들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라 꽃가루가 엄청 날려요 꽃가루가 엄청 날려가지고 알레르기가 아니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아 그래서 어제 진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12시에 딱 잤는데 3시에 딱 깼어요 코가 막혀가지고 7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까만 상태로 밤을 샜 밤을 샜는데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같이 간지러운 것 같다고요? 코 먹으면 안 되는데 코 먹으면 안 되는데 먹게 되네 아기 사진 아기 사진 한번 사진 탐방 해볼까요? 앨범 탐방 앨범을 역시 본 것 같은데 앨범이 있을 텐데 앨범이 있을 텐데 아기 사진 아기 사진 아기 사진 아기 따라 싸우는 중 소송 본 남자 참 an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